안녕하세요. 포키예요. 오늘은 짜파게티 3개, 계란후라이 3개, 만두 여러 종류, 겉절이, 파김칩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. 그럼 콜라부터 따라볼까요? 맛있겠죠? 진짜 맛있어요. 콜라볶음 고소한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김치새우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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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쭈쭈쭈 이 팽이버섯은 다 맛있습니다 계란 아삭아삭 아삭아삭 음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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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식 this UI atore اس 아삭 wel 소시지 고소한 고춧가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